로블럭스 너무 재밌다! 오늘 하루종일 게임만 해야지! 피키라고! 이제 내가 컴퓨터 할 차례야! 시끄러워 죽겠네! 오늘 하루종일 컴퓨터만 할 거란 말이야!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을? 나도 컴퓨터 좀 하자고! 오빠와 민달라고! 시끄러워!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을? 아휴 너희들 또 뭣때문에 싸워? 에? 요르르가 저 컴퓨터 해야되는데 방해하잖아요! 에이 증말루다가 화나게 누르르다가 아니 엄마! 오빠가 컴퓨터 다섯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안 비켜줘! 아휴 다섯시간? 오빠면 동생한테 양보 좀 해! 빨리 나와! 더 할건데 더 할건데요! 빨리 나와 안그러면 컴퓨터 반으로 부셔버린다고 했다! 에이 엄마는 여름만 좋아했지! 이제 컴퓨터 하면서 푸딩이나 먹어볼까? 어? 근데 내가 푸딩을 어디 뒀더라? 아 정말 너무해! 아휴 정말 화난다니까! 어우 너무너무 화났어! 이 푸딩을 먹어야겠어! 잠깐! 어? 이거 푸딩 내꺼야! 먹지마! 무슨 소리야! 이거 내꺼야! 어? 오빠! 어제도 푸딩 하나 먹었잖아! 냉장고 있는 푸딩은 다 내꺼야! 너 몰랐음? 뭐? 리아야! 니 푸딩 어제 먹었잖아! 뭐 봐! 요로한테 양보해! 이임! nen 아임샤드! 뭐어난 수업! 뭐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언니... 이 손이... 정말... 원하지 아니야만... 으아... 뭐라는 거야? 야 니가 잘못한거 같은데 근데? 몰라? 너까지? 이렇게요? 야,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무조건 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게 뭔데? 자, 이리 와. 아이, 아이, 이게 뭐야? 불편하게 해! 야, 그러고서 집 간 다음에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거야. 어? 진짜? 그럼 나도 저번에 한 번 써먹어서 메이플 현질 50만 원 했다니까. 이야, 부료자 중에 부료자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괜히 알려줬네. 티비 재미지, 나 재미죠. 아, 아, 아임 시크. 엄마, 아임 시크. 리아야, 이 팔이 그 깁스는 뭐야?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져서 키스를 해버렸지 뭐예요? 나 아파요. 보고 선생님이 저보고 절대 무리하지 말래요. 아휴, 조심 좀 하지. 방에 같이 올라가서 쉬자, 리아야. 네, 엄마. 아임 시크. 일주일 동안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푹 실업, 리아야. 아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래, 요르르 시키고 해. 응?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휴, 어쩔 수 없잖아. 리아가 팔이 아프니까 동생인 니가 오빠 간호 좀 해줘. 오빠 심부름 같은 것도 좀 하고 불편하잖아.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요리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너의 땡글땡글하고 말랑말랑한 맛있는 푸딩 좀 주지 않을래? 안 돼! 싫어, 내 거야. 아, 마염! 마염! 아, 요리야! 오빠가 아픈데 그깟 푸딩 하나 못 주니? 어서 줘! 아, 내 건데. 아휴, 빨리 나으라고. 오빠 고개 주세요. 어휴, 그래, 그래. 아휴, 우리 아들. 자, 아휴. 아휴, 진짜 짜증나. 집이나 봐야겠다. 야, 요르르! 요르르! 요르르, 빨리 올라오라고! 뭐, 뭐야? 왜? 물 좀 떠와. 아, 싫어! 엄마! 요르르가 내 말 안 들어! 아, 알았어, 알았어. 떠오면 되잖아. 진짜 떨게, 떨게. 아휴, 화나. 아, 여기! 아잇! 고마워. 엥! 시원한 물이 아니잖아! 다시 더 해! 으아악! 아, 짜증나. 시원한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그냥 갖다주면 먹을 것이지. 아하! 으악! 아! 왜? 왜, 왜? 아, 대체! 네, 아, 대체! 어, 아니. 아, 다름이 아니라. 아, 나 잠 좀 자게. 어, 불구 끄고 나. 불 좀 끄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오빠가 끄면 되잖아. 아, 짜증나 진짜. 짠! 야 유루야! 유루야! 왜? 불 좀 다시 켜줘 나 잠깐 뭐 좀 해야 됐어 알았어 다시 꺼달라 하지 마라 응 진짜 하면 안 된다 아 알았어 약속하면 꺼라 아이 당연하지 엄마! 유루루가 날 못 자게 불 켜랐어! 엄마! 진짜! 리아야 밥은 먹을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발이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안되겠다 음.. 유루야 니가 오빠 밥 좀 숟가락으로 퍼서 먹여주라 밥까지 먹여줘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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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니까 나 뭐고 빨리 가 에잇! 아잇! 그거 말고 돼지고기로 줘봐 꿀맛네 앗 여기 으앗 콜맛있네 정말 우와 씨 음 아빠 왔다 우리 예쁜 딸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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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귀여운 아빠딸 어 아빠 퇴근하고 왔다 뽀뽀 아빠는 내 친구 화났으니까 말 걸지도 건들지도 마 어? 왜 그러는데? 리아가 팔이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간호해주고 있어가지고 힘든가 봐요 뭐? 리아가 팔이 부러져? 어? 네 리아가 놀다가 팔이 부러졌대 아빠 나 아파요 뽀뽀해주시면 다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리아 그랬죠? 팔이 부러졌어 아이고 머리가 부러졌어야 된다는 건데 많이 아팠지? 아빠 뽀뽀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리아야 다 말해 아빠가 너 낳을 때까지 아빠가 정성 지글껏 아주 간호해줄게 내 발 아빠 그럼 저 장난감 싸주시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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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다 사줄게 다 사줄게 엄마 아빠 사랑 다 뺏어가다니 그리고 갑자기 팔이 부러지더니 뭔가 수상해 리아야 많이 아팠지 정말 풍대를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내 변만 들어주잖아 그런데 풍대를 하루종일 감고 있었더니 답답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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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하지 마! 아니 말할 건데 말할 걸 다 이뤄일 건데 안돼! 말하지 마! 왜 이래? 다 이뤄 거야! 오빠한테 어떡해!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겠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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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물! 네 알겠습니다! 물 여겠습니다! 아! 오빠 오빠 오빠! 아이고 누가 밀어뜨려가지고 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이거 다리가 쑤시네? 다리 좀 주물러봐! 네 고수신 삼아! 살살 강도 조절 안 해! 네 고수신 삼아! 오빠! 그냥 가서 푸닝이나 사와! 12시까지니까 지금 가서 바로 뛰어 갔다 와야 될걸! 어! 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음... 편안고만...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